제2회 원주 만두축제가 오늘 개막해 27일까지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1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만두로 맛집 술례를 주제로 고기, 김치, 야채 만두는 물론 글로벌 만두, 컬러 만두, 전국 맛집 만두 등 10개 테마로 50개 업체가 준비한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만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만두 빨리 먹기, 빨리 빚기 대회 등 방문객 참여 이벤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만두 그림책 놀이, 반죽 놀이 코너가 운영됩니다. 만두축제 기간 동안에 자유시장과 도레미시장, 문화의 거리에 있는 60개 업체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